이번 시간은 Profiles라고 하는 이 탭의 사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Profile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어떤 프로그램 또는 서비스의 성능을 측정해서 그것을 더 높은 성능으로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도구를 Profiler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체크하는 항목은 두 가지에요. 하나는 각각의 로직들이 실행되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가를 측정해주는 것이 하나고 또 하나는 얼마나 많은 메모리를 사용하는가를 측정해주는 것이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Profiles라고 하는 탭을 선택해보시면 이렇게 세 가지 항목이 있어요. 그래서 위에 있는 두 가지는 속도, 밑에 있는 하나는 메모리에 사용하는 부분을 알려주는 거고요. Collect JavaScript CPU Profile이라는 것을 선택을 하시면 이 웹페이지에서 실행되는 JavaScript의 성능을 측정을 해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쓰는 이 로직은 굉장히 간단한 거니까 조금 복잡한 로직을 가지고 있는 저희 OpenTutorials 홈페이지를 보시면 여기서 제가 Collect JavaScript CPU Profile이라는 것을 선택하고 Start를 누릅니다. 그럼 레코딩이 시작이 돼요. 여러분이 이 웹페이지에서 실행하고 있는 JavaScript와 관련된 여러 가지 기능들을 레코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그 상태에서 Stop CPU Profiling이라는 것을 선택을 하시면 보시는 것처럼 지금까지 레코딩 됐었던 JavaScript가 실행됐던 이 내역들을 이렇게 기록한 걸 보여줍니다. 그럼 거기 보면 여러 가지 기록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 Total이라고 하는 부분 여기 보시면 현재 이 각각의 로직들이 얼마나 많은 시간을 소유하고 있는가를 보여줍니다. 전체 실행 속도에서 그리고 더블 클릭하면 얼마나 시간을 소유했는가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거는 대부분이 좀 비슷비슷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어떤 특정한 로직이 아주 헤비하게 작동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 로직을 찾아서 거기에서 뭔가 캐시를 쓸 수 있지 않나 또는 다른 우의 방법이 있지 않나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서 이 웹 애플리케이션의 성능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능을 프로파일이라는 것이 제공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CSS 셀렉터 프로파일이라는 것을 선택을 하고 스타트를 한 다음에 리로드를 하게 되면 현재 이 웹페이지를 표시하고 있는 여러 가지 CSS 셀렉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선택자들. 그런 것들에 대한 프로파일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스탑 버튼을 누르고 CSS 셀렉터 프로파일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이 웹페이지를 구성하기 위해서 웹페이지를 꾸며주기 위해서 사용된 많은 선택자들이 있잖아요. 그 각각의 선택자들이 렌더링하는 데 얼마나 많은 시간을 소유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고 그 선택자가 속해 있는, 지정하고 있는 이 엘리먼트들이 몇 개나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들을 보시고 이 CSS 셀렉터의 어떤 속도나 퍼포먼스 같은 것들을 여러분이 튜닝할 수가 있는 거죠. 보통 자바스크립트의 성능 중심으로 튜닝을 하지만 CSS도 내부적으로는 결국에는 제가 알기로는 자바스크립트의 방법을 통해서 웹페이지를 디자인을 변경시키는 그런 활동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CSS도 이 프로파일링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죠. 고성능 애플리케이션의 경우에는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보면 여기 테이크 힙 스냅샷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누르고 스타트를 누르면 현재 이 웹 애플리케이션에서 사용하고 있는 메모리들의 상태를 그 순간에 스냅샷으로 만들어서 보여주는 겁니다. 클릭해서 들어가 보면 이 각각의 객체별로 얼만큼의 메모리를 사용한지를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상당히 심도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설명드리는 것은 조금 양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메모리와 관련된 부분을 여기에서 볼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메모리와 관련된 부분을